작은 관람차가 반겨주는 이곳은 야시장으로 유명한 아시아티크 두 남자가 아시아티크를 첫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쇼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화려한 국면을 관람하고 난 뒤에 아름다운 미녀들과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떨려 오 되게 화려한데 완전 온통 새빨간데 야해 아 잘 맞다 완성이네 오늘이 평일인데 완전 완성이네 와 와 맞고 아 안녕 안녕하십니까! 다 남자인 거잖아요, 그렇죠? 오! 못 보였어. 진짜? 네, 공기 형한테. 이거 한국말 적혀있는 거 보니까. 다 같이 찍을까? 같이 찍을까? 같이 찍을까? 내가 찍어줄게. 여기 와서. 아, 공기 이상한데. 잘 돼. 이렇게 called? 네, 공기 다음에. 이렇게 슬픔을 요구하고. 하늘에선 주니스의 기러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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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... 각! 멀쩡오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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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리티, 퀄리티! 너 봐요, 너 봐요! 어, 이쁘다, 형! 이쁘다! 어, 이쁜데? 진짜 이쁜다. 사실... 숲 갔다가 와볼까요? 제일 예쁜 누나랑. 나 눈 맞췄어. 아 키들이 되게 크시다. 헐. 헐. 여기 여기. 너무 날. 눈이. 딱 사람이 눈 맞으면 눈을 피해야 돼. 안 피하고. 목소리가. Where I from? 코리아니까. 미남. 약간 이러고. 미남. 미남이래. 미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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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끄럽네. 그러니까. 미남. 미남.